전남 보선군이 자매결연 일손 도끼의 일환으로 지역 다원에서 찬립 수확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일손 도끼는 보선군 농업기술센터 임직원 순례병에 참여했고,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소와 일부서 일다원 자매결연 협력 확대를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보선군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사전 안전관리사항 교육을 실시하고, 찬립 처치 시에 필요한 요령을 숙지하는 등 수확물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찬립을 수확했다고 설명했습니다.